오빠, 놔둬. 떡꼬치 맛있겠다. 피카츄 꼬치 있다. 아, 떡볶이. 나는 자유오트에서 떡꼬치드가 떡볶이거든. 순대가 단백질 되게 많잖아. 가위바위바해서 이기면 떡볶이만 놓아먹고 내가 이기면 떡볶이에다 순대에다 어묵 같이 먹자. 사위 바위 보. 아이고, 내가 졌네. 너가 이겼어. 귀여워.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지금? 오빠, 맛있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돼. 옆에서 꼭 저러면 돼. 다이어트할 때. 왜, 왜? 영상통화. 영상통화. 아직 하도 안 오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여기 시장 한복판. 집에서 망원시장 3초밖에 안 걸리잖아. 여기 고기, 고깃집이 안 보여서. 고깃집 어딨어? 연기하네, 연기해. 뭐 먹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입술 봐봐. 입술 봐봐. 잠깐만, 재준아. 잠깐만, 재준아. 어. 야, 떡볶이 양념 아니야? 떡볶이 먹었지. 대박. 떡볶이? 은영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떡볶이 너무 친하게 묻은 거 아니야? 여자들 무슨 촉이 있나 봐. 촉이 있어, 촉이 있어. 끌게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 저거는 빼닭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거 안 좋아져. 아이고. 뭐 그린 것처럼 하자. 뭐야. 걸리면 나 죽어. 이거 나비라고, 나비. 됐어. 나비 티셔츠 입은 거야. 나비 티셔츠 입은 거야. 아니야.